오늘 복음 말씀은 요암복음 1자 29절 34절이죠. 세자 요한이 바로 자신이 예보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이게 뭐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보라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걸 좀 해석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이 문어로 보면 옆에 Behold the Lamb of God takes away the still of the world. 보라. Behold. 자기 쪽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오시는데 사람들한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가르치면서 돌레야목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떤 양이냐 하면은 Who takes away the still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락의 어문에는 이 중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대목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내용인데 의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죽음을 드러나는데 어문에는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호아이론 호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두 코스모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세상이고 하마르티안 하면 죄 세상의 죄를 호아이론 아이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단어가 아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는 희락의 동사가 희락의 동사가 아이론인데 아이론의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 이 아이론은 희락의 단어는 지고 가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경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잘 권역되어 있는 대로 없애시거나 제거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런 번역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없애시는 속죄의 죄물으로서의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론이라는 단어가 아이론 동사의 현재 분사라는 뜻입니다. 히라부에서 현재 분사는 항상 지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행위가 십자가상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십자가상 죽음을 통한 그 구속의 공로가 그 효력이 옛날 20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효력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나 효력을 갖게 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론은 동사의 현재 분사 아이론은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결을 해보면 계신교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가만히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고 간다는 걸 완전히 없애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단순히 좀 인류의 죄를 감당한다. 이런 의미가 더 있고 또 그래서 죄가 가지고 그 죄라는 율법을 하느님 뜻이든 율법을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를 지고 간다 하면 좀 율법적인 무거운 느낌 비보험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보다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없이 하시는 이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서 사람이 죄를 누구한테 뒤집으셨어요? 짐승한테 동물한테 뒤집으신 거죠. 소위 번재단에서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개명을 식개명을 어기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다 죽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렇게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동물의 그 뭐자 가죽 가죽은 뻗겼어요. 가죽은 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이나 살코기 이런 걸 갖다가 통째로 확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그 응답성 하답성 이거죠. 보면 영어로는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멜미사 호울루포스 맞죠? 호울루포스 그런 단어 있나요? 단어 있죠? 이 책 멜미사 책 보러니까 두 번째 오시라고 하답성 보면 이쪽이죠? 호울루포스 신오픈 신오픈 속죄죄 그래서 이제 동물한테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 이렇게 완전히 태아 완전히 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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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물 태아버리면 이 연기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위에서 하느님이 마세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홈 홈 향을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였나 하면 이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하느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존재가 고기를 드시는 건 아니신데 꼭 보면은 살 찌고 통통한 거는 상 옆으로 빼놓고 입만이 포켓하고 눈깔이 하나 없는 거 팔 하나 없는 거 다리 하나 없는 거 시원치 않은 거 이런 걸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잘못됐다.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아저젤 염수에게 죄를 지어 가지고 광야로 몰아내 가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번제단위에서 그 제물을 불사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들을 보면 인간은 불안되라고 나약하기 때문에 큰 힘없이 죄를 짓고 또 큰 힘없이 또 하느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되니까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보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신약성서의 히브리서 이것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유일한 희생제사의 효과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애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의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예 이 뜻에 따라 10절 히브리스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느님 뜻이 들어있는 개명을 인간이 어김으로써 하느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착한 마음 선승에 눈을 지치고 거룩함을 모독하고 공의를 그스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신 아버지 하느님 마음은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 마음은 피조물인 위격과 차원이 다른 인간이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똑같은 뇌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차원의 하느님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요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느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또 그 죄 없는 무죄하신 그분의 아들만이 같은 하느님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만이 그 마음을 아버지 하느님 마음으로 풀어줄 수 있고 그런 죄는 누가 됐어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무죄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와서 인류의 첫사람부터 인류의 종말을 이러니까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압을 대신 속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죄하신 하느님의 아들의 대속행이 대신 보수관 그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느님 마음이 풀어져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은총의 품위 지의 신분 잃어버린 이걸 다시 되찾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브리스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죠? 이 죄를 희라고 해서 하마르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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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되게 웃었는데 고구려 벽화 이런게 있잖아요. 고분 이렇게 보면 막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예? 막 달려가는 그 고분의 벽화가 있는데 앞에 저기 있든지 동물이 있으면 예? 앞에 앞을 보고 쏴야 되는데 고분 벽화는 말 타고 앞으로 가면서 길을 보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말은 막 앞으로 가는데 뒤보고 막 쏴 이게 보여요. 고기가 돌아가야죠. 이야 이런 건 무슨 감각으로 쏜다고 그래요. 이런 건 무슨 특별한 타고난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양궁 선수들이 다 전 세계의 코치 감독으로 나가 가지고 전 세계의 양궁 수준이 꽤 높아졌죠. 한국 사람들은 막 비바람 치고 어둡고 뭐 해도 그냥 이렇게 감으로 쏘면 곱히네. 다른 사람들은 못 곱잖아요. 근데 이 관역을 보면 관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에 동그란 부분이 몇 점? 보통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관역이에요. 근데 이 하마름디아라는 제나마는 관역에 맞지도 않는데 관역 밖으로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엉뚱한데요. 기차 레일을 따라가야 하는 기차가 탈수는 겁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나 질서나 그 뜻에서 벗어나서 헤매라시오.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마름디아. 하마름디아. 이런 죄, 이런 죄. 완전히 이 기차 레일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이건 인간 자신의 힘으로 구제가 되겠어요? 아니겠죠? 하느님만이 구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이 표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동시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전 인류의 그 미움과 불의와 재앙을 흡수하십니다. 그 사랑이 죽음을 초복에서 부활을 가능하겠다. 죄로부터 사탄의 근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The Lamb of God 희락으로는 호압노스 투테우 하느님의 어린 양이 하느님의 어린 양 호칭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붙여진 이 위대한 호칭이죠. 이것은 요한계 문헌에만 나오지 마루코나 마테오나 주의 전 영성체전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내만 나오나 나오죠. 하느님의 어린 양 찾으라고 하면 또 없어요. 성찬에 그죠. 전례 마치고 주의 기도 그죠. 주의 기도 마치고 영성체전에 평화에서 나누고 영성체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절가 없으니 주님 자아를 베고서 하느님의 어린 세상의 절가 없으니 주님 자아를 베고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절가 없으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결정적으로. 영성채탭. 맞죠? 보라. 옛날을 보라. 쳐다보라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반은 이는 복대도다. 성찬의 주님이 천주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 군데는 나오는 것이죠. 보통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묵시록에 또 나오지만 묵시록 몇 점 저기 내 절약인데 받으면 안 돼 묵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는 또 의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있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살해된 고향 이런 표현들이 묵시록에 되게 많아요. 내가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저는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이런 때 등불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등불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리다는 것은 험이 없다는 거예요. 티가 없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되었다는 것은 억울하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된 고향이 천국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주님 하느님 아버지 심판대전에 이렇게 봤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죄가 없으면서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을 때 좋아하시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 빛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의 표현은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 또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루전스 1장 19절 이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스라는 표현은 신약성에서 4분밖에 안 나와요. 요한 사도요한의 다른 기록들에는 같은 뜻을 가진 어린 양이라는 아르 니온 이런 것들은 훨씬 많이 쓰이지만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스라는 표현은 4군데밖에 안 나온다. 사도행전을 보면 페리포스 부제가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키 내시인 내시이면서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 이제 성경말씀을 읽고 있던 거죠. 읽고 있는데 가서 뭐 좀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뭘 읽고 있어요. 이사회의 53장 이런 걸 읽고 있었어요. 그 보면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틀 감는 사람 앞에 잠자 볼 수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래 뭘 읽고 있었어요. 여기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알겠습니까. 누가 이거 설명해 줘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페리포스 부제가 설명해 주고 세리를 준 사건. 그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스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리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험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죠? 뭐로? 고귀하신 고귀한 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압노스라는 이 어린 양인의 히라보의 그 히라보의 똑같은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케베시라는 단을 쓰는데 이 용어는 어린 양뿐 아니라 보통 일반 양식을 가리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희생제물을 하느라 바칠 때 그때 그런 문맥,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주로 모세오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탈출기 29장 38절, 레이기 4장 32절, 민수기 15장 5절 이런 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어린 양 특별히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는 사도 요한은 뭘 생각했겠어요? 6월절 혹은 바스카절, 해방절, 가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3절에 보면 에지프트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기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영감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열 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죠? 열 번째 재앙이 뭐요? 에지프트 사람들의 집안에 동물의 맞뼈와 장자를, 마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의 천사가 동물의 맞뼈와 마다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가고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죽, 쭉 하는 기둥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설죽 하니까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설죽, 문설죽, 이게 기둥 하나, 하나, 둘이 문설죽, 그 다음에 어디에 발라요? 문상인방. 여기에 이렇게 발라야 돼요. 바라면 한글 글자로 보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D글자 같죠? D글자 같던데 이 글자는 영어로 치면 알파베스의 마지막 글자 WSYZ에 해당해요. 히브리 글자에서 이게 마지막 글자인데 이 글자를 타오라고. 타오. T-A-W. 타오. 그래서 이 타오 글자에서 T자 십자가가 나와요. T자 십자가. 여러분이 이 전에도 설명했죠? T자 십자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쓰신 십자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T자 아니죠? T자들은 위가 없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INRI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대오름 유대아인의 와 나자레데스라는 예수님의 제목이 적혀있는 명평은 여기가 없으면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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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기 레오 형제한테 편지 쓸 때 또 여러분들이 사부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따라 사는 수도회가 지금 세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작은 형제가 있고 우리 한국에 좀 정동에 있나요? 작은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콤벤투아. 콤벤투아 프란치스코. 이 맥시밀란 마리아 꼴베 신문이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부친 수도회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그 분류라고 해야 되는 세 종류인데 수족인데 그들이 쓰는 십자가는 다 T자로. 평화와 쓴. 이 T자가 바로 타오라는 여기 있습니다. 타오. T-A-W-T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하니까 벌써 이 문상인방 위에 하고 문설주 두 군데에 이렇게 피를 바라는 이 자체가 이 타오가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자 십자가.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이 문설주 두 군데와 문상이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보고서 제안의 동물의 맛뼈와 또 뭐죠? 장자를 에지프트의 장자를 죽이는 제안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서 지나간 거죠. 왜 지나갔어요? 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나서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누구 집? 이스라엘의 집.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의 그 집안에 동물의 맛배나 또 장자들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받은 거죠. 피로 말미암아 베샤오 페소 지나가는 바스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바로 구원의 피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서. 죄 없는 무죄하신 어린 양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6월절 사건, 해방절 사건 이걸 미리 다 알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탈출기 1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이제 자기 앞에 오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또 이 가을적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죽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느님의 어린 양, 루테우 오브 갓, 이 하느님의 이 표현은 구원의 주체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잡아가지고 번재단에 들이던 수많은 양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해. 잡아도 잡아도 끝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애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없고 티없고 죄없는 어린 양이신, 죄없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보금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 예화를 하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907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리스트 세컬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조직을 했죠. 그리고 또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남극 탐험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끌었고 또 후원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장도에 올랐는데 이 남극 탐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인적인 추이 또 눈보라, 누적되는 피로, 또 예상치 못한 난간 등으로 이 발길도 늦어지고 또 식량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컬트라는 동료들은 남극을 155킬로 앞쪽으로 남겨둔 채 돌았어요. 돌았어요 했는데 이 실패라는 그 심적인 고통과 더불어 너무나 눈보라도 치고 막 식량도 고갈되고 몸도 안 되고 돌아가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억울심이 이제 생겼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가려면 짐부터 하나하나 줄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자고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는 데 이 세컬트라는 사람이 우연히 동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도대체 뭘부터 먼저 버리는가? 뭘부터 먼저 버리는가 지켜봤는데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남극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게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하에 쓸데없는 게 돈이 또. 그래서 돈부터 이렇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부터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탐험의 기념물들 업적의 증명의 자료를 버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비정가하면은 어떤 도시에 처음 가면은 제일 뷰가 잘 보이는 전망대를 보고 전망대 보기 전에 또 뭘 봐요? 제일 먼저 인사하는 데가 카테드랄 주교자 쓴다. 서울을 방문하면 명동성당부터 방문해서 주님한테 인사를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이 제일 잘 보이는 데 가서 보고 뭐 그중에 뭐 특별히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 관심 제가 좀 이렇게 편안히 묵상하고 쉴 수 있는 곳을 찾죠. 그리고는 나오면서 마그네틱을 하나 이렇게 기념물로 한 개를 두 개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이런 탐험을 하면서 그동안의 기념물들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고지를 달성해서 만족이라 할까 그런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런 업적들을 증명하는 자료들 자기 명성하고 관련돼요. 명예하고 관련돼요. 이런 것들이 다 돈 다음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최후에 최후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바스칼씨. 바스칼씨 오늘 안 주무시네. 희한하네. 강론이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애감이 드시는 모양인데 진짜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서 요새 경기도 안 좋지만 힘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남자들이 다 지갑에서 뭘 꺼내보냐 자기 마누라 사진 내가 결혼생활 20년 동안 이 마누라하고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뭘 못 들리게 극복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라고는 집어넣고 극복하지 못해.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뭐 뭐 뭐 여러분이 말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남길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제공하고 희망을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가 그쵸? 그럼 그때 뭐 그랬어요? 대장님께서 뭐 애들 사지 애들 사지 남편은 그냥 보내고 가족사진 루시아사 뭐 이런 상황 가족사진 가족사진 예 마리아 할머니 뭐 이렇게 끝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다 버려 싸는데 안 버려야 되는가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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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뒤에 늦게 온 저 누구였어요? 저 자매님 이름이 혜진씨 혜진씨 혜진씨는 뭐 가족사진 가족사진 예 안나씨 안나 자매님 가족사진 예 우리 안드레아씨 가족 가족 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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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십자가 저런 바리사진 아 진 오늘 저 우리 우리 저 엘파스 공동체에 물었더니 우리 우리 이나시오 소령은 성경책 웃기지 마라 막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군인이잖아요 사막에서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수통이었다고 물이 중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우리 요한 씨는 뭘? 일단은 추우니까 옷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사세요 근데 이 분들이 최후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편지들 이런 거 보면 돈도 명예도 음식 이런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 존재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한계상에서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초월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내가 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희망과 이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결국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무사히 기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한 경우에 또 우리가 성인 한 사람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우리 형이 저를 차 데리고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준 저 세 분 다 자면은 신부님 이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벌써 다섯 번 들었다고 마시밀리언 마리아 콜베스 제가 아홉십리치 강제 프로 수용소를 그 동유럽 성기술대학하러 갔을 때 날씨가 좀 으시시 했어요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침마다 이렇게 뭐 합니까 독일군 장교가 이 점오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점오를 취하는데 두 주로 이렇게 오면 그 장교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생사가 갈려있어요 아직도 노동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있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없는 사람 1위 1위가 뭐 들어가요? 가스 샤워실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끌려가는 사람 비참하게 뭐 거의 피곤이 상접한 사람이 많고 뭐 병든 사람이 있겠죠 이제 끌려가는 사람도 이 검수 보다 못한 그 비인간의 극을 달리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텐데 10명 중에 9명은 더 살고 싶어서 바닥을 끌고 죽기 싫다 딱 한 사람만 매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알렐루야에서 기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 명이 탈옥을 하면 1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어디 보내요? 아사형 감방입니다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올베 신분이 성인년에 보면은 이태리에 사는 과주보니체 그런 사람이 나는 그 무작위로 뽑혔을 때 10명 중에 들어가서 나는 부인과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발악을 하죠 그런데 올베 신분이 그걸 보고서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다 독일군 장교가 너 누구냐? 난 누구냐? 난 가툴릭 사죄다 가툴릭 사죄면 사죄 XX에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형 감방이 여러 군데 있는데 꼴베 신분이 들어간 그 감방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다른 감방보다 왜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 그러니까 성인이 또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도 꼴베 성인이 혼자 끝까지 살아요 다 죽고 이게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거의 뭐 피골이 상접했죠 그래서 안 죽으니까 독일군 장교가 와서 페놀 독약 주사를 나아가 죽이뿐요 그리고는 이제 가스 샤워시에 걸려가 그래 태아 불고 연기로 이제 끝났는데 아 거기에 가보면은 이만한 교실이죠 이만한 교실 복도로 쭉 가면서 교실에 한쪽 벽을 터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교실 안에 안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는 보면은 뭘 모아 놨어요? 유대인들 안경 안경을 산뜻이 마치고 또 한방은 보면 가방 가방 그 다음에 식기 막 이런 거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착용한 게 머리 털 이 털 그리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그 추정이 되는 그것은 막는 거예요 못 보게 그렇게 해놓고 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있잖아요 감옥 한방에 가면 그 영국의 경험 논자 호흡스가 이런 말을 했죠 호모 호미니브스 루프스 에스트 인간이 인간한테 넓게다 그래요 사람을 사람을 요렇게 세우는 거예요 요렇게 4명 박 붙여요 감옥 안에 요렇게 4명 세워가 벽돌을 벽돌로 박아봐요 고대로 벽돌로 박아봐요 위에까지 연결시 그리고 서서 서서 죽는 거지 서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소변도 해서 이렇게 죽여놨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깎아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거를 아홉시 위치에 있으면 본 게 아니라 저기 천안에 목천인가 독립기인가 거기는 나무가옥인데도 일제가 우리 한국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4명을 세워가 벽돌을 사와라 그를 죽였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러고 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홉시 위치를 한 번은 가보고 싶고 고기심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여서 그런지 다시는 가고 싶죠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가기 싫은 거예요 많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갔을 때 꽤 오래됐는데 독일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된 아이들이 수학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아홉시 위치 포로 수용수를 수학회에 와서 다 둘러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면을 인정하고 너네 조상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너네들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네 이게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꼴리 시골인 방은 이렇게 작은 방에 부조 시골에서 상체만 이렇게 청동브론스로 조각을 해 놓은 것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꽃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끝까지 남는 게 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남극에서도 그렇게 남극 타검에 실패했을 때 끝까지 그들을 살아남게 한 것이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는데 또 골베 신부님도 그 아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 자연을 이승을 띄워눈 온성을 띄워눈 초자연의 은총을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받으니까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 보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이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검욕 생활을 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시키면서 해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착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런 기득권이나 많은 명성이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지만 보라 세상에 절여 없으신 하느님 어린 양이시다 하면서 자기한테 맞춰지는 그 포커스 그걸 전부 다 예수님께 돌렸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신을 추적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뭐 안드레아 요한 베드로다 그 당시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도 볼 수 있죠 그 딸을 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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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 하나 택하는 것이 누구요? 아버지께 가는 지혜리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자 요한이 택했듯이 우리도 만일에 이런 죽음의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끝까지 잡고서 가야 될 것들이 뭔가 지금 우리들이 현세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육신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영원한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어쩌고저쩌고 다 육신 생명 때문에 이 한 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것들이 나의 영원을, 리터러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일 이런 이런 이런저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끝까지 끝까지 딱 버리고 버리고 마지막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것, 잡고서 가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제3의 은총, 은총을 주시,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자시다 이것이, 이것이 아닌, 아닌 사람 잘못된 실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틴 루튼 킹, 이 황금련이 놀러 가야지 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백 승사 때문에? 아니죠?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치이신 분이시고 영생자치이신 분이시고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각가지 영원히 남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 앞에 빛이 나, 천국에서는 저런 태양빛, 달빛, 이런 불빛도 아니고 살해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등불 영원히 빛이 나는 예수의 삶을, 예수 그리토의 삶을 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운명,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갔을 때 바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베푸는 애들 주님 때문에 베푸는 자슨, 주님 때문에 베푸는 사랑 그리고 기도,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카페에 유쾌한 하루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사회시험, 주관식 시험을 짓는데 형광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칠해 놓고 그 옆에다가 이걸 벗기면 답이 있습니다 하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벗겼지 복근 저거 벗기듯이 딱 벗기니까 뭐가 나오니까 저는 꽝이라고 그래요 꽝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열이 나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막 교실러 가는데 우리도 엉뚱한 걸 추구하다가 꽝 되면 골라내린다 알았어요? 진짜로?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들을 진짜 추구해야 되겠죠 진짜로 영원한 것들,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가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써놨어요 농담삼아 한 이야기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떤 담임 선생님이 너네 아버님 성함이 뭐냐 물었어요 아버님 성함이 뭐냐면 진가진씨입니다 진가진씨입니다 야 이놈아 너네 그 부친 성함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 예! 청정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짭니다 진가, 진, 진짜, 가짜, 부친 그런 자식이 있겠나마는 진짜로 뭐가 중요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깡대는 가짜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으시는 하느님의 어린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3의 은총만큼 더 큰 은총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으며 제3의 은총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잃어버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기, 신분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또 고백성사 때마다 또 되찾아주고 또 성체를 이용할 때마다 더 그 풍미가 고향되고 자라나는데 이 풍미를 잘 보존해가고 지켜가서 우리 천국에서 한 사람도 구원의 대결에 나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존나하신 천유성 정신